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반응식 겁나 더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ABB가 C C plus D D 겁나 더럽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그런데 몰수를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 기체의 몰수에 대한 자료이다. 반응 전후 기체 몰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랬죠.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처음에 11몰 있었는데 12몰 됐대. 반응 후에. 그러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를 비교하면 어때? 1만큼 증가했네요. 전체 몰수가. 11몰에서 12몰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는 어떻게 된 거야? 2, 5니까 7몰에서 8몰이 된 거지. 역시 플러스 1만큼 증가했네. 몰수가. 맞죠? 자, 그 다음에 12몰에서 14몰 됐으니까 얘는 어때? 플러스 2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죠? 자, 얘랑 얘는 몰 변화량이 똑같지. 아, 똑같은 반응을 했구나. 그런데 이놈은 어때? 몰 변화량이 두 배지? 아, W로 반응했구나. 이거를 잡고 가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걸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B분의 C 플러스 D라 그랬어. B분의 C 플러스 D를 물어봤으니까 A랑 B는 각각 구해야 되는 거 맞는데 C랑 D는 어때? 그냥 합쳐서 구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걸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자, 여기를 C 플러스 D. 어쩌고. 이렇게 합쳐서 써버릴게. 왜? 각각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몇 개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은 실험 1, 실험 2, 그 다음에 실험 3를 한꺼번에 한번 써봐봐. 한꺼번에. 자, 첫 번째 1, 10 이렇게 됐었고. 두 번째가 2, 5 이렇게 됐었고. 세 번째가 2몰, 10몰 이렇게 있다라고 주어졌지? 그치? 자, 한꺼번에 쓴 다음에 우리가 잡은 힌트 뭐야? 아, 몰의 변화량이 똑같다. 뭐라고? 똑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은 반응을 한다. 맞죠? 자, 그러면 1과 2를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어떤 1이든 2든 어찌됐든 한계 반응물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누군가는 다 반응해줘야 돼. 그치? 근데 A의 몰수를 보니까 여기는 1몰, 여기는 2몰이지. 그치? 여기는 1몰, 여기는 2몰이니까 적은 쪽이 한계 반응물일 수 있겠지. 얘가 아마 마이너스 1만큼 사라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똑같은 반응을 하니까 얘도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적은 수잖아. 그치? 얘가 더 적은 수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 돼야겠죠. 얘가 남았으니까 얘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돼야겠지 사실. 그치? 얘가 5만큼 반응하면 얘도 얼마만큼? 5만큼 반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반응을 끝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0개 남고, 그 다음 얘는 5개 남네. 근데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가 얼마라고? 12몰이래. 그치? 그러면 C랑 B 합쳐가지고 얼마나 나와야 돼? 7만큼 나와야 합쳐서 12가 되겠네. 맞죠? 어, 그러면은 A대 B대 C 플러스 D가 나왔죠? 1대 5대 7이구나라고 나왔네요.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7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얘 1몰 남고 얘 7몰 나와가지고 8.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세 번째는 W로 반응하는 거지. 왜? 몰수 변화가 2배니까. 그치? 자, W로 반응시켜 봅시다. 2 사라지고, 10 사라지고, 그 다음 14만큼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다 사라지네.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얘만 14만큼 나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자, 어찌 됐든 뭐 답은 진작에 나왔습니다. 1대 5대 7로 반응하니까 A가 1, B가 5, 그 다음에 C 플러스 D가 7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B 플러스 C분의 D는 뭐다? 5분의 7이다. 라고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힌트를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멘